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다크스타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다크스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 봤는데 바로 한번 봅시다 가가가 게임 시작 야 이것도 스토리 안봐 이게 뭐지? 캡틴 연합군과 제국군의 정찰 편대가 멀리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채굴하기 어? 뭐가 나왔어요? 잠깐만 채굴을 뭐하는 게임이야? 방치형 RPG라며 채굴하기 다이아몬드에서 에메랄든가?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보유한 미네랄을 이용하여 피닉스 진함선을 제작하러 가시죠 여기서 아 초록색깔이 미네랄인가봐요 요걸로 비행기를 제작 요렇게 요렇게 업그레이드 컴플렉트 피닉스 진이 완성이 됐어요 어? 아 요런 식으로 빅토리 이제 시작이네 이 비행기를 그니까 아 눈치 제대로 까버렸다 좋은 비행기를 계속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냥 높은 스테이지 가는 것 같죠? SS등급까지 있네 아 지금 뭐가 많이 잠겨있긴 한데 이 채굴이란 거를 해야 되나? 맥스 계속해서 채굴 한번 해볼게요 아 채굴 레벨 2가 되니까 공격력이랑 내구도가 올라가네 내구도는 체력인 것 같죠? 아 근데 이거 까는데 드럽게 오래 걸리네 어? 아 죽었나 보다 아 이거 너무 노가단대 한 번에 다 쓰는 기능이 없네 이거 가운데 곱하기 10배 눌러도 한 번에 10개를 캐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캐요 너무 느려 어 뭐야 레벨 2에서 왜 안 올라가지? 아 이거 그만 캐야겠다 이 몬스터들을 잡게 되면은 골드를 주거든요 요걸로 갔다가 레벨업 하는 거 아니었어? 제작 한번 해볼까요? 난 다른 비행기로 한 번 써봐야겠군 좀 비싼걸? 구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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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첫 번째 비행기만 엄청 싼 거였네 일단 오른쪽 위에 캐스트 있으니까 요거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아 골드 강화 여기 있었네 바로다가 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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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게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최근에 나온 방치형 중에 제일 참신해요 비행기로 갔다가 요런 식으로 방치형 게임하는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? 장비를 소환하세요 바로다가 소환 이게 뭐지? 방어구랑 무기가 나온 거 같아요 바로다가 장착 방어구도 장착 특수는 뭐야? 아 이것도 장착하는 거 같은데 보유 효과가 또 다 있네? 뭔가 약간 스타크래프트 3D 버전 같다 어? 스킬 소환이 오픈되었습니다 바로다가 소환 스킬을 또 장착을 해야겠죠? 바로다가 장착 일괄 레벨업 스킬 쓰는 거 한번 볼까? 어 이거 뭐야? 어? 900원이라고? 어 이거는 살만한데요? 아 시작부터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할게요 스킬 쓴 거 한번 볼까요? 와 야 이 게임 퀄리티 오전이야 잘 만들었어 일단 우편 안 가서 싸그리 받아버리게요 어 근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랭킹이 방금 시작했는데 지금 2200등이에요 근데 내가 예상하는데 랭킹 1등 절대 못한다 나 한두 번 속아야지 이거 하는 사람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랭킹 1등 절대 못해 하드웨어 레벨 2를 달성하세요? 함선에 장착된 슈퍼 컴퓨터나 함선 전반의 기능을 제어하고 동작시키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하여 얻은 볼트를 갖다가 슈퍼 컴퓨터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레벨 업 어? 바로 레벨 5 됐네? 공격력 50%인가 50%인가 뭐 10%인가 아 요런 식으로 몬스터 잡아서 뭐 하다가 최종 레벨이 야 뭐 어디까지 있어 어디까지 있어 1000레벨까지 있네 와우 소프트웨어는 뭐야 아 어빌리티 요런게 또 있었군요 아 이것도 뭐죠? 1100원에 이걸 또 판다고? 사야돼? 사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에 그 우편함 가서 받아버리기 랭킹이 어 열렸네 일단 출석체크 보상배 랭킹을 뭘로 따지냐 야 되게 많아 스테이지 슈퍼 컴퓨터 채굴 탐사 현상수별스 겹장 암시장까지 일단 스테이지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사람들이 딱 봐도 다 아 뭐 좋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랭킹 1등이 너무 압도적이야 지금 혼자 게임하고 있어 뭐야 벌써 2-8까지 왔네 빠른데? 현상수배가 오픈되었습니다 바로다가 입장 뭐하는 거지? 아 클리어하면은 다이아 주네 드론 소환이 오픈되었습니다 바로다가 소환 어 이거는 약간 같이 싸워주는 그런 느낌이죠 드론을 갖다가 장착 이 게임이 합성 기능이 없네 그냥 똑같은 게 또 있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현질해야 된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결론은 좋은 무기를 뽑으려면은 합성으로 절대 못 만들어 뽑기에서 나온다는 얘기겠죠? 와 레벨업 많이 할 수 있다 아 이게 경험치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몬스터를 잡아서 경험치를 얻는 거구나 어 레벨 20 달성해가지고 뭐 효과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야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결제 유도 하시면은 저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겠구만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바로다가 받아버리고 경험치를 샀기 때문에 이것도 레벨을 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다가 또 레벨을 하면은 40까지 달성 습격전이 오픈되었습니다 바로다가 두루가 와 와 와 미쳤다 아 이거는 골드 던전인가봐요 골드 줍니다 어 진짜 잘 만들었네 도감이 오픈되었습니다 아 이 게임도 도감이 있군요 뽑기를 많이 해서 레벨업 많이 해서 그걸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강화할 수가 있다 아 이거 광고 제거를 또 사야겠는데요 광고를 보고 받는 보상이 또 있어 어 다른 스킬도 너무 궁금하다 이런 쪼랩 스킬이 이렇게 화려하면은 다른 건 얼마나 화려할까 아이 잠깐만 맨 마지막 비행기 만드는 그 재료나 한번 볼까 이거 좀 궁금한데 어 새로운 비행기 만들었어 스파크 바로다가 장착 어 아 이것들이 근데 자꾸 현진류도 오지게 하네 이거 자 아무튼 맨 마지막에 있는 비행기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힘든가 다운 펄스 뭐야 제작 버튼이 아예 없는데 뭐지 어 여기서부터 제작 버튼이 없어 뭐야 설마 현질로 사야 되는 거 아니겠지 상점 한번 볼까요 광고 제거 팔고 이야 역시나 뽑기껑 오지게 팔고 함선 야 아 이게 뭐야 그냥 살 수 있네 마일리지도 있고 뭐야 벌써 4-6까지 왔는데 탐사 컨텐츠가 오픈되었습니다 탐사 여기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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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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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탐사해 무슨 배터리 같은 걸로 요렇게 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짜잘짜잘한 보상이 많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아 요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구나 아 네 잠깐만 랭킹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이해했다 일단 스테이지 절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보잖아 섹터 9 다시 9-1 근데 나는 섹터 1이야 1 아직 한참 멀었네 데미지 넣는 그런 던전 없나? 아이 그런 건 없나 보네 오늘 랭커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딱 보니까 이건 또 뭐야 머신건 강화 1단계 연구 들어가서 머신건 강화 즉시 완료 공격력 150%의 머신건으로 공격한다 아 이거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내가 되게 싫어하는 시스템인데 그러고 보니 채팅창이 없네 어? 진급 뭐야 내 직급을 올리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전투력 몇 달성하면은 진급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중사 1까지 이렇게 진급해버리고 뭐 어디까지 있어 원수까지 있나? 대장? 잠깐만 잠겨있는 거 다 풀었나 지금? 보면은 아 암시장이 아직 잠겨있네 이거 빼고는 뭐 다 여론 거 같죠? 결론은 뭐냐 이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 마려운 게임이에요 이거 오케이 새로운 스킬 장착했고 쓰는 거 한번 볼까요? 야 스킬 한번 써봐라 어? 별거 없네 자 아무튼 바로 상점 들어가서 눈치 제대로 깠습니다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뽑기만 오지게 하면 되는 거라 뽑기권 진짜 엄청 많이 파네 아 바 잠깐만 이거 비행기 뭐가 좋은 거지? 데스 패키지 비행기 중에서 와 이거 봐 맨 마지막 그냥 비행기 저버리네 어 난 데스가 마음에 드는데? 어? 아니다 디파이언트 진? 아 오케이 요걸로 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나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여기 있는 스킬 패키지 다 사고 장비 패키지 다 사고 스타트 패키지 사고 이 함선에서 디파이언트 진 이거 살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재화로 구입을 해야 돼요 이거 어디 썼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33,000원짜리 데스 패키지 구입했습니다 아 이것도 뭐야 안사 아니 이거 어떻게 얻는 거지? 함선 제작 키트 잘 모르겠고 일단 우편함 가면은 야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싸그리 이렇게 받아버리구 야 미쳤다 비행기부터 한번 바꿔봅시다 데스 장착 와 이거 그거다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이름 뭐죠? 프로토스의 최강 비행기 이름을 까먹었어 캐리어? 그거 닮았습니다 장비도 뭐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어 뭐 주긴 좋네 바로다가 이렇게 장착해버리구 아 뭐 이상한 초록색깔 캡슐로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레벨 달성한 것만큼 요런 식으로 능력치가 또 상승이 된다 아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아까 이럴 줄 알았다 현질로 팔거든 이거 사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우편함 가서 받아버리구 데스에다가 다 때려박아야지 그냥 야 레벨업 해라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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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 지금 레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100레벨 찍었고 어? 한계 돌파 뭐야 아아 큐브 모양 재화로 갔다가 한계 돌파를 해서 이거 또 최고치의 한계 레벨을 뚫어야 돼 근데 지금 큐브가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뽑기나 하자 스킬도 이렇게 바꿨거든요 어 스킬 쓰는 거 한번 볼까? 자 스킬 한번 쓰면은 어? 아 렉 오지게 걸렸어요 방금 어 와아아아악 와아아악 미친 우와아아악 미쳤어요 에너지파를 쏘네 와 저거 아 이거 미쳤다 자 아무튼 뽑기합시다 뽑기 지금 뽑기권 진짜 많거든요 어? 함선 제작 히트 여기서 파네? 33,000원에?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레벨업을 해버렸어 자 뽑기하자 뽑기 지금 뽑기권이 15,000장이나 있어요 아니 쓰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참 걸리겠네 자 빠르게 뽑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무기 뽑기권 다 썼고 어디까지 나왔냐 아 끝까지 다 안 나왔네 일단은 일괄 레벨업 전투력 확 올라가고요 방어구도 일괄 레벨업 자 그 다음에 스킬 소환 이것도 15,000장이 있어요 빠르게 뽑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케이 뽑기권 다 썼고 드론도 빠르게 뽑아줄게요 다 썼고 스킬이 야 엄청 많이 나왔어 아 근데 이 빨간 색깔 스킬들 뽑기가 되게 힘드네 안 나오네 아니 이거 확률이 몇이야? 아 빨간 색깔이 초월 등급인데 제가 지금 뽑기 등급이 12, 2등급이거든요 0.02%로 나옵니다 뽑기 등급 22 맥스인데 그때서야 0.02%로 나온다 드럽게 안 나오는 거네 자 아무튼 스킬 일괄 레벨업 최대 레벨을 초과할 경우 다음 단계로 합성됩니다 아 오케이 이해했다 아 뭐야 잠깐만 스킬 칸 어떻게 여나 보려고 했더니 가이드 몇 완료신데 무슨 가이드가 너무 많아 385까지 클리어를 해야 돼 가이드를? 언제 하고 있냐? 데미지가 지금 2단위로 뜨는데 어 이거 많이 뜨는 거야 딱 봐도 그리고 지금 다이아가 67만개가 남았는데 뭘 뽑지? 무기 계속 뽑아야 되나? 와 이거는 야 진짜 너무 사기다 이거 미쳤다 너무 내 스타일이야 습격 좀 한번 해볼까? 와...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와 감탄이다 감탄 아 게임은 다 괜찮은데 이 가이드 안 밀면은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문제네 심지어 가이드도 엄청 많이 밀어야 돼 어 암시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던전이에요 바로다가 입장 한번 해보면은 어 그냥 여러 마리의 몬스터 잡는 거다 바로다가 클리어 뭐 무지개 눈물 이걸 줬어요 메모리 카드 소환하기 아 무지개 눈물로 갖다가 요런 식으로 소환할 수가 있다 뭐죠 이게? 유물 아 유물이네 어 아닌가 장착하네 이거 뭐야 회전? 어? 뭐하는거지? 일단 약간 유물 비슷한 느낌이에요 뽑기나 해야겠다 아 이게 자꾸 가이드가 쓸데없는 퀘스트만 너무 떠 뭐 적 몇마리 처치해라 장비 뽑기해라 스킬 뽑기해라 드론 뽑기해라 어 개인적으로 이런건 좀 그냥 안 넣었으면은 좋았을텐데 너무 별로에요 자 아무튼 무기나 한번 뽑아봅시다 이게 또 방어구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다가 다이아 그냥 다 써야겠다 내가 봤을땐 다이아 다 쓰면은 초월등급 무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 한번 해봅니다 어? 얻었다 뽑기 보상으로 얻었어요? 오케이 다이아 다 써요 끝 자 과연 무기가 일단 초월등급 하나 없긴 얻었거든요 어 두개 얻었네 바로다가 일괄 레벨업 방어구는 초월등급이 안 나왔네? 데미지 몇 뜨지? 와 이제 평타가 F단이다 아 이거 랭킹 1등 스펙 못보나? 너무 궁금한데? 이 초록색 비행기는 뭐지? 뭘 끼고 있는거야? 어? SS등급이 아닌데요 저거는? 뭐 이상한 비행기 끼고 있네 스테이지 좀만 한번 밀어봐야겠다 아이 게임 두배속 이런거 없나? 그런거 있었으면 대박인데 자 드디어 섹터 3 1-1까지 왔어요 아직까지도 스테이지를 잘 나가고 있는 모습 이거 한참 걸릴거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때는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해도 지금 이 랭커들이 있는 섹터 8, 9 여기까지는 못 갈거 같아요 지금 대충 해보니까 느낌 딱 왔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강해져야돼 어 치명타 확률 드디어 100% 찍었다 와... 아니 뭐 아무튼 앞으로 또 계속 방치만 하면 될거 같은데 뭐 굳이 2회차를 찍고 싶진 않아요 게임은 괜찮은데 가이드가 문제야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다크스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야 이 게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스타워즈를 연상케 하는 그런 전투신 이런 비행기로 갔다가 우주에서 방치를 하는 참신한 게임이었던거 같아요 야 나 이 스킬 너무 마음에 들어 아무튼 랭킹은 지금 846위까지 올라왔네요 가이드만 아니었으면은 계속 했을텐데 아 이거 너무 아쉬워요 결론은 재밌게 잘했습니다 다크스타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 다크스타 방치